머리나 좀 정리해라 탈모델가리녀 머리가 좀 저 기름져가지고 이제 그러네 랄프야 너 작년 10때도 꼭 방송 켜라 천원 펀치로 조리돌림하게 나 똥 싸고 올게 예 이거 좀 새로운 게임 해봐도 될 거 같은데 새로운 게임이야 딱히.. 딱히 없어? 네 게임 중에 딱히 막 재미난 거 찾게 했더라고요 그럼 나 그때 잡았던 그 백상아리 그거 키우면 되나? 그거 키울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 키워 똥 싸고 올게 장소 바꾸고 네 키보드도 나중에 게임할 때 바꿔야 돼 예 랄프야 너도 저세기 가설에 동의하냐? 아 저 방금 외계인이랑 통화하고 왔어요 잡아가지 말라 난 자유해 랄프야 날리야 초란세기 밑에서 을 한덕고 여생님이 만나菅 우리도 그래 귀엽죠? 이아 wbe 형님 천계에에에에에에에에에 fahr이 이따가오면 리액션으로 하려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딨죠? 100 사가리 해보죠 아니 왜 바로 시작이 Maurice 쾅헷 어휴 어려가지구 수를 좀 쭈락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0분 됐나요? 근데 왜 안올라지죠 이거? 백성알이 잡았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백성알이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미션은 못 깨서 그런가요? 그럼 스웜프로 갈게요 오늘은 스웜프에서 물고기를 피워보겠습니다 소리 더 큰가요? 더 줄일게요 백성알이 잡고 미션을 깨야 저장이 되는 거다 다시 해라 에헤이 미션을 못 깼네요 소리가 저장이 안됐네 좀 더 줄일게요 좀 더 줄일게요 뭐 할까요? 엘리게이터 가르 커몬 카프 바이브 바이브 이게 금붕어인가요 이게? 타이거 바이브인데 이거 호랑이 호랑이 물고기네요 오케이 요걸로 할게요 어덜트 레벨이 7 3번 바로 알 까고 바로 까버렸죠? 아 귀엽네 이게 저희 부모님이죠 저도 크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따라갑니다 바로 따라갑니다 민물고기가 좀 괴상하게 생겼네요 엄마 어 좀 많이 크다 근데 살수율 야무질듯 플랑크 돈 먹어주고 해요 아 이거 나도 좀 주지 이게 똥물이네요 여기 물고기가 너무 겹습니다 바로 부모님 버리고 좀 혼자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자 죄송해요 어쩔건데 어쩔거냐고 데미지가 너무 약한거 아닙니까 확실히 상황에 비해서 그레이트맵은 안 뚫렸어요 아직 그레이트맵은 안 뚫렸어요 어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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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올라 이리와 이리와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저는 시점 돌려가면서 야무지게 물어보셔야죠 어? 왜 이러세요? 뺏겼습니다 부모님한테 예 부모님 맞나요? 부모님 아니죠? 아 시점 좀 줘 그렇지 고마워 그렇지 그렇지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맘마 주세요 맘마 바로 이것도 먹어주고요 아쉽고 오 피 흘린다 피 흘린다 요런데로 가야되거든요 그렇죠 왔다 왔다 이거 얼른 잡아주세요 쭉 잘게 썰어줘 어 잘게 썰어줘 그냥 먹을게 아니 씨 욕심이 좀 많네요 부모님이 어 왜 어 어 아 열받네 벌써 굶어 뒤지겠습니다 모험을 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이 맵이 좀 어렵네 안녕하세요 으어 맵 바꿀게요 그레이트 왜 안 뚫리나요 이거 데스매치로 해야되나 크랩매드니스는 뭔가요? 서바이블은 생존 데스매치 뭐지? 로딩이 좀 긴거 보니까 확실히 그레이트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오 뭐 다 할 수 있어? 공짜 아 돈이 없는데 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야 뭐야 커틀 피쉬 마희마히 어 형 닮았네요 앵글러 피쉬 요게 이제 저거죠 심의 아구 심의 아구 심의 아구 아닙니까 이거 어 돈 드네 타이거 샤크 벨루가 벨루가 있잖아요 여기 여깄다 내 사랑 모사사우루스 모사가 얘인가요? 스틱소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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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사는 뒤에 있나봐요 여깄데 이게 모사에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요 놈이 모사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요걸로 할게요 요거 몬생기물고기 개집단 새끼 신났네 공룡을 좀 좋아합니다 어 뭐야 안녕 스킬이다 E 갱 온 갱이 무슨 뜻인가요? 다구리인가 갱이? 아 피라냐네 얘가 갱 온 얘들아 갑자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 시발 갱을 끌게요 잡아봤자 먹지를 못하네 뺏기기만 하고 뭐 없나 그렇지 잡자 바로 우클릭 가겨가지고 얘가 잡으면은 바로 먹을게요 그렇지 먹었죠 이거네 응 잡아봐 내꺼야 야 저 잡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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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물이 2타 됐기 때문에 뭐하냐 여기서 오라고 오라고 그렇지 와 오라고 와봐 얘만 따라오네 한마디만 피라나도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발견 발견 어? 초식인줄 알았더니 어이 죽었다 친구 미안 바로 말미잘먹을게요 어 맛있다 오 맛있다 You don't have a gang? 너는 gang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저기 gang다니 지금 다 도망갔나봐요 얘네가 gang이네 일로와 일로와 우헤헤헤헤헤헤헤헤 내가 왔다 wohl. 오해해엒 저장이 안 돼서 백성아리를 못 해요 왜? 그래서 이걸로 돈 벌어서 플레이 할 수 있어요 뭔 소리야? 아니, 미션 남겨서 못 했나니까요 이게 형, 친구들이에요 이걸 내가 왜 해야돼? 형, 친구들이요 상호할래, 상호 아니, 일은 벌었는데요, 그래도? ㅈat 생겼잖아 1원 벌어가지고 스킨 이거 산거야? 아니 이거 기본 공짜고요 얘는 3원 필요한 거예요 플레이하려면은 엄청나게 터졌어요 엄청나게 터졌어요 아까 WB형님 아이고 우리 WB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 좀 구경하자 아니야 월팀 다음 시간에 하시죠 사람 없어 그리고 서버 종료됐어 이거 돈 필요해요 이거 살려면은? 네 혹시 돈 치트가 있나요? 뭐야 천천히 누르셔야죠 어 그 반전 모드를 누르셨네 피슈 셀렉트 돈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 저거 하면 되잖아 리프 방금 서바이벌 저기 그레이트맨 했었거든요 데스매치 해보세요 데스매치 똑같은 것 같아요 서바이벌이 미션이고 리프 강 고맙습니다 그레이트 워크 인 프로그레스 뭔 말이야? 곧 어벨러블 된다 곧 출시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 이거 아직도 되는 게임이야? 올리는 게임이야 아직 치트키가 있나 본데요? 계리랑 i를 꾹 누르면 돈이 올라간다고? 네 돈 벌어서 그냥 문득이 삽시다 그래 근데 그 l이 뭔가에요 여러분 엘이랑 i를 눌렀는데 안 올라가는데? 엘이 왼쪽으로 가는 킨 아니겠죠? 안 되잖아 아직 로딩 중이야 로딩 중 게임 상태에서 l이랑 i 동시에 입력하면 된다고? 지금요 아니 들어가서 하셔야죠 몇 초죠? esg들어봐야 돼 아 이거 관전이잖아 pc 디렉트하고 공짜 고르고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키 다운? 안 되는데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습새들아 10초 눌렀습니다 안 되잖아 아이씨 안 되잖아 아이씨 샤발레나 다시 데스매치 아이씨 보고 올게 돈 있으면 주문을 볼게 그래 돈을 좀 모으자 돈 치트키 좀 알아봐봐 5초만 놀으라고 10초 말고 날 위하여 20분간 말 아니야 5초건 10초건 안 돼 저거 어떻게 치트키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저 뭐냐? 트레이너? 아님? L키와 아이키 치트들이라고 뜨네 뭐야 이거? 아니 그냥 L이나 I에서 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게임 안에서 게임 안에서 게임 안에서 맞다는데요? 안 되는데? 쉬프트 누르고 C랑 엔터 계속 연타바 저건 아니에요 네 저건 개설이에요 자 들어가서 봅시다 쇼미더 애미 쳐보라고?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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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잖아요 지금 한영키 오케이 이런 씨발 한영키 누르면 남은 것도 안 되는데요 움직여지지 않아요 한영키 누르니까 한 번 더 누르면 움직여지죠 이 상태에서 L이랑 I를 누른다 L 먼저 누르고 I L 먼저 누르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캡슬락도 했어야지 형? 병신같아 이 씨발 게임이네 그냥 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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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져주세요 그거 져주세요 뭐야 어떤 새끼야 하아 안 줘 너 줄 것 같지? 안 준다 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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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트모드 판 아니면 안된대 찾아봤대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더럽게 추접스럽게 생긴 피라냐 씨발 새끼를 키워볼게요 좀 생긴게 맘에 안들긴 하지만 새로운 맵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고딩어가 있네 고딩어 고딩어 와 얘는 빠르다 근데 확실히 여기 고딩어 어디가노 무리에서 흩어진 새끼를 잡아야 돼 와 빠르다 데미지가 안들어 점인데 아 먹었다 어 입에 물고 먹어버리는구나 오케이 오오 오오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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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어 내꺼야 시발새끼야 내꺼야 어 내가 먹었지 롱 개새끼들아 수고해 오 경험치 왜 이렇게 잘 올라 안녕 오 오 오 오 좀 싸우네 야 얘 위에 데미지 개잘 들어간다 내꺼 아 개새끼들 꺼놓고 가야겠다 갱온 갱오프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 벌써 4원이네 네 100원 모아가지고 센거하면 됩니다 오케이 얘들아 그 저거 떴다 그 클린아티 떴다 너네 채팅 조심하래 말미잘 말미잘 이거? 별로 맛없어 보이는데 갈게 알죠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시발 놈 이 새끼 뭐 생겨 X같이 생겼어 무섭게 생겼다 얘를 플레이할 수 있을거에요 지금 4원이 있는데 와 뭐야 바로 살아나네 와 시어 놀려라 감자살이 안 먹어 어 얘네들이 맛있더라 안녕 오 1.7? 얘 데미지 장난아니야 보여줄까? 오 점점 데미지 올라가네 어 물면 물쓰러 오 야무지다 동족을 먹어버리네 물고기는 원래 그런거 없어 아 아 오케이 야미 쏟아들 때까지 기다려 야미 헤헤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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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보소 씹어야돼 씹어야돼 나이스 좀 커졌어요 지금 어 커졌다 친구왔다 친구왔다 꺼져 너네 꺼져 아 오 꼬리다 오 꼬리다 다행히 가야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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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겼어 아 얘네 별로야 쑥 나름 괜찮네 어 피라냐는 저런거 막 먹어야 돼 열대 같은거 큰 놈한테 깝치지 마세요 저런 놈한테 두드러 마세요 아까 저 새끼한테 죽었잖아 저 새끼 쟤 좀 좀 징그럽게 생겼어 근데 귀를 잡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개소리 하지마 옆에서 더 끄덕이지 마 저거는요 밑에 있는 자주 색깔 물고기 보라 색깔 맛있겠다 헤헤 맛잇겠다 개새끼야 일로와 이 씨발놈아 득다라 같이 달려도 돼 야 이 씨바 꺼져 니네 씨바 새끼들아 더러운 피라냐 형님들 그래 그래 갱 안 켜놨는데도 자꾸 따라오네 잔혹으로 켜진거 같아요 또 꺼져 와 꺼져 됐어 됐어 우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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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나 먹었다 나이스 하나 먹었다 여기는 그래도 배고픔이 없어요 그러네 얘는 배고픔 수치가 없네 둘 못 뒤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벌써 12원 100원 벌면 범고래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범고래 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얘 되게 컨트롤이 좋다 지금 잡아보자 아니야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뒤를 잡은 놈이 개새라지마 오징어야? 버섯인데요? 초코송이 초코송이 갱으로 쟤는 잡을 수 있겠다 갱으로 몸방시켜놓고 얘들 근데 아까 보니까 그냥 한입에 삼켜버리더라고 아직은 아니야 이 맵은 모든 물고기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조시조시 오 큰 거 있다 오른쪽에 봐봐요 저거 뭐예요? 어? 저거 뭐예요? 헤이 깍치면 바로 돼지입니다 상호도 있고 뭐예요? 뭐예요? 어디가 어디가? 숨을 수 있겠네 큰 놈 따라오면은 어 그러네 딱 숨어가지고 못 물게 괜찮네 근데 그런 걸 활용하기에는 주위에 고기가 너무 없다 네 맵이 넓어가지고 여기는 북극도 갈 수 있어요 진짜? 네 거기 향유고래 같은 거 있어요 저 여기 좀 밑에 큰 거 한 마리 있었어요 저 뭔가요 듀공 아니야? 깍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와 존나 무섭게 생겼다 상어들 바로 형 먹힙니다 라분 아니에요 라분 깍치면 안 돼요 깍치면 안 되겠다 깍치면 안 되겠다 깍치면 안 되겠다 라분이 뭐야 원피스에 나오는 고래 있습니다 에휴 십떡새끼 아 아 이 맵 ㅈ같네 1레벨 올라왔는데 눈치가 좀 많이 커진 거 같아요 얘는 또 숨 됐는데 이제 더 커질 거 같아요 눈에 보일걸 커지는 게 봐봐요 오 많이 커지네 너 나 배고픈 없어서 너무 좋다 그니까 막 달려도 돼요 게임이 어느정도 적응하니까 잘 안 죽어 고기가 다 죽었나 이거 유황이구나 이거 들어가면 X 된다 익어버린다 큰 거 있다 이쪽에도 지금 뭔가요 참치 아닙니까 큰 대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금지막한 초식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아까 나 잡아먹은 그 새끼들이네 마빡 튀어나온 새끼들 어 아니야 다른 애들이야 고기 안 될 거 같아 굉장히 험상 깊게 생겼어요 지금 무섭게 생겼다 주댕이가 헥 와 저 고기 어어 뭐가 봤다 뭐가 봤다 뒤에 상어 온다 상어 오 오 상어 오 오 오 벗어나 벗어나 놔 놔 놔 야 돈 많이 벌었어 14원 벌었으니까 다른 거 할 수 있어 오케이 다른 거 사자 도저히 이해 정이 안 된다 꼴라고 5원 5 7원 1원도 벌었으면 저거 할 수 있는데 형이 못생겨 마희마히 40원 벌어야 돼요 하려면은 100원 벌어야 돼 센 거 하려면은 아까 이 새끼 아까 얘였네 존나 무섭 생겼다 던클레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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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클레오스? 듀공이다 네 듀공 벨루가 아 벨루가 네 갑오징어 말하는데요 저 어 뭐야 존나 징그룹 생겼어 뭐야 엔장어 7원짜리 갑오징어 말해요 커트밋이 내가 갑오징어 말하는데 그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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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스킬이 뭐죠? 멍멍불이네 그냥 병신이네 대왕오징어 되면 좀 무섭지 않을까? 그죠 오 근데 하나 먹었는데 뭔 경험적이 이렇게 올라요? 불가살이 오른쪽 밑에 뒤에 있어서 불가살이 오른쪽 밑에 안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지 한 번 뒤지면 치러는 안 나가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넘는 줄 알아요 아 아 진짜? 사서 하는거야?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한판하면 뚫는거지 인마 뭔 개소리야 불가살이 많아요 벽에 쥐치 이게 쥐치에요 네네네 너무 약한데요 오징어 빠는게 뭔가 있을거 같은데 baby 오오오오오오 이게 끌고가는거야 근데 데미지가 안들어가잖아 spoon 들어가 봐 안돼 오오오 который 트리플드미지 cognizas 딱 물고 있다가 스템에 채우고 그리고 그리고 딜 병신이다 점점 죽고 있습니다 아우 개 답답해 근데 나 얘 키워보고 싶어 좀 커지면 무서울 것 같애 대왕 오징어들이 막 그런 애들 먹거든 오 기절했다 들고 가게요 오 눈 닫다 눈 닫다 절대 놔주진 않네 얘는 언제 죽어 근데 얘 그 광육들이 들어간다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네 먹지마 오 오케이 나이스 이름 찍자 밑에 불가사리 잡고 그러고 잡는 게 빠를 것 같애요 재밌다 이 게임 초반은 불가사리죠 와우 와우 병신 엄청 많이 주는데요 불가사리가 뭐야 불가사리랑 오래 찍어야 될 것 같애요 훨씬 낫네 데미지 올랐다 아까 오른쪽 밑에 더 있었어요 그 돌 뒤에 네 거기 돌 뒤에 있었어요 여기 있네 얌 진지하게 키워보자 진짜 50네매를 찍어야지 우와 상어도 잡고 그래야지 오징어로 경제 야무지네 근데 아 근데 그냥 오징어가 아닌게 좀 아쉽다 여기 하나 먹으면 코인 2개씩 준해 개구리야 아 지금 2개 준다고 해 돈을 1원 2원 2원 주네 진짜로 개지른다 이거 불가사리 50개 먹고 바로 건물에 가면 돼요 아니 나 오징어 키울래 4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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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가성비 X댘다 얘 그냥 물어 뜯어버리네 그냥 물어 뜯어버리네 만두 2절 에이 짜다 뚱이가 맛있네 뚱이 났다 뚱이 났다 데미지 많이 오르네 지린다 벌써 24번 모았어 이제 5렘이 20렘에 다리 쓴대요 상처되면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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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끌어가는 다음에 와 이 새끼 몸 빛나는거 봐 풀대기는 못먹자 상어는 안돼요 상어는 비상어 비상어 온다 몸을 뿌리면서 도망가요 염막소리 염막소리 오지마세요 꽃게 꽃게는 진짜 밥이지 염막 어두워요 이렇게 소 Sarge 염막 타그 오 좀 센데요 네네만 죽어요 형 두 대 한 대 오어 한 대 피형 아 시발 오케 존나 세구만요 또 돈 달았다 치룬한 살아날때마다 치룬다는 거예요 다시 또 불가산이 먹방해야 돼요 깝치면 안되죠? 초식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댕이 이미 이빨 밖에 없고 꽃게는 이빨도 있고 손에 가시도 있고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아무리 덩치가 작다 해도 쫓아면서 이렇게 하면 뒤진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 해파리에요? 문어인가? 이게 깡깐징어네 복문어 징징임 치트쓰는거 보고왔는데 뭐야 저걸 해야된대요 치트모드로 켜야된대요 치트모드로 아이 맛없다 동족이야 동족 친구에요 친구 불가사리 한마리 먹으면 80평가 차는데 뭐에요 이게 치트모드로 켜야된대요 치트모드로 켜야된대요 여기 있네요 오른쪽에 불가사리 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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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씩 내리자 시벨론 그새끼봐라 나 공격하려고 하는거야? 오 꽃게다 쟤는 이길수있을건데 아까 개는 좀 큰 개였어요 아까 싸움 잘하는 개 오와우 나는 또 피가다 시끄론 나 안다니까요 시끄론 안되네요 여러분 아이 그냥 해 이 새끼 귀엽게 생겼다 불가사리 먹어야 될거같아요 너무 답답해 아 답답하다 불가사리 먹어서 10레벨 찍고 그때 깝치세요. 오케이. 20때면 다리 생긴대요. 걔는 못 박지 말고요. 돌아다니면서 똥이만 먹어요. 똥이 어딨노? 여기 있다 똥이. 정홍씨 괜찮다. 잘잘해요. 뭐야. 말 미자 있다. 오른쪽에 똥이 한 번 더 있어요. 봤어요.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있었는데 똥이. 여기도 있네. 저 물고기에 공중대비 들고 있어? 심심한가봐요. 3레벨. 엄청 빨라요. 왜? 시체인 것 같은데요? 완전 시체였네. 와. 안쪽있다 왼쪽에 똥이. 그거 말고 왼쪽에. 빨리 레버하자. 빨리 강해져야 돼요. 좀 덩치가 커져야 재미가 있죠. 대왕 오징어가 상어 이런데도 먹던데. 그렇죠. 이놈 전 다 죽이면서. 모아이 석상은 뭔가요 이거? 인카 문명. 외계인이 만든 거예요? 응. 마취 백취. 와. 막청맨 어서오고. 짜다. 19 에이. 너무 짜. 불가설이 되세요. 똥이 어딨노? 오오오오. 뚱이다. 말미절까지. 어우 사비스. 말미절 따비트 좋구요. 야. 하단이 구네. 다 합치면 얼마야. 50 50. 와 50이면 저. 불고기 3마리네요 그냥. 자 뭔가. 보리에도. 불이 하다라고. 불은 먹지 마실 거예요. 마취 백취. 마취. 윤를밤.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또 화살 저기가 5레벨. 홀리쉣. 진짜 홀리쉣. 10은 찍어야 돼 진짜. 얘는 맵이 온데 체력이 20일? 이러니까 꽃게한테 지져. 상호는 5레벨 때 막 체력 50일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애 같아. 그 위에 그림자가 있는데요. 도망가야지. 돈 40원 모았어요. 상호할 수 있어요. 얘 끝까지 키워볼래. 죽으면 7원 다시 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왔어요. 왔던 길이잖아. 여기 있네요. 여기. 똥이. 존나 많이 준다. 60원 60원. 말 미절도 짜요. 똥이가 제거해요. 안 먹어. 힘들어 지쳐도 지워질 수 없는 아픈 기억들 와우! 더 많이 준다. 왜 이렇게 더 많이 주지? 불가사리를 먹기 위해 태어났네. 때리지도 않고 말이야. 언제 진냅되냐? 근데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여기 지금 불가사리 젠젤 안되네요. 바위에 붙어있는 불가사리가 좀 맞춰있네요. 저런 바위 두 개나 있잖아요. 저기.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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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셋, 넷, 다섯. 와 미쳤다. 레벨 6? 또 있죠.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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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경치 반? 위로 좀 올라가요. 올라가서 멀리서 좀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 막창맨이가 몇 개를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았고 너무 지렸고 뭐야 이거? 와우 너무 달다. 너무 달아. 진짜 야무지다. 넓게 보면서 돌아가십시오. 다 보지 마셔. 근데 원래 오징어가 바다 청소구인가? 어? 시체인가? 이 새끼의 ㅈ밥일 듯. 응. 응. 두세만 대면 죽죠. 데미지 진짜 안 오른다. 진짜 데미지 거지긴 하다. 냠과 상호 이기려면 200은 해야 될 것 같아요. 19? 에잇? 불가사지 50 주는데? 야. 맵이 얼마나 넓은 거야? 그레이트는 엄청 커요. 이게 그레이트지. 네. 그래서 우회전. 길이 막혔는데요. 우회전 하면. 뭐 좀 있다. 별별, 별별 생물들이 다 있구나. 보통 이둥이. 셋, 넷, 다섯. 칠레벨. 오케이, 칠레벨. 이게 꽤나 커졌는데? 두 방이다, 이제. 뒤에 하나 더 있었어요. 거기서 좌회전하고 있어요. 저기 있네. 너 잘 본다잉. 네. 두 방. 세 방. 세 방. 이게. 그. 이것도 크기에 따라 다르네. 경제 랜덤인 것 같아. 10준대도 있고. 9준대도 있고. 그니까. 뭐야 저거. 빛나는 거. 진주. 진주. 에에. 전 그냥. 그냥. 빛난 거야. 멜미잘. 와 3.7. 두 방. 나쁘지 않은데요. 왈미잘도. 6,4, 24잖아. 24면은. 좀 물고기 없진 않죠. 돈도 1원 주고. 여기 약간 돌았으니까. 저 멀리 갑시다. 여기 한 바퀴 돌았어요. 다 먹은데. 쭉 직진해요. 바닷가로 직진해요. 안 간대요. 형이 또 있잖아. 인마. 리젠이 되네. 딱 10 찍고. 그냥 강해져서 갑시다. 레벨 8. 씨발. 좀만 기다려라. 종하다 크다. 아까 그 성계곡이. 그 새끼. 맞박 튀어나온 새끼. 맞박이. 갑오징어 처박은 새끼다. 바로 잡아준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머리 아파. 잠깐만. 여기 되게 안전하고 좋다. 너무 안전해요. 여기 안부도 없어요. 한방. 이제 4씩 들어가. 한방이다. 한방. 뚝. 어? 두방? 체력이 다른 애다. 왼쪽에도 뚝이 있었어요. 뒤에. 나이스. 뒤도 있어요. 10씩 주고요. 와. 점점 기대된다. 미치겠다 이거. 씨발. 와우. 뭔가를 키운다는게. 정말 좋습니다. 말미잘까지. 네. 나 옛날에 하던 그런 게임 해보고 싶어. 왜. 그 편의점 타이콘? 형 타이콘하면 망해요. 지랄하지마. 나 지금 예전에 그. 편의점 타이콘. 내가 만렙 찍었던 사람인데. 핸드폰 게임은. 아냐아냐. 나 이거 끝까지 키워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방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왼쪽에 있어. 이 새끼 존나 기대된다. 얘 뒤질 때까지 하시죠. 그래. 얘 죽을 때까지 하죠. 일부러 던지지 마시고. 이 새끼가. 뒤도 있었어요. 거북이다. 거북목이다. 자라 고기는 맛없어요. 흠이다 흠이. 흠인데요. 흠인다. 워? 어... 꺼져. 어? 세디 나노.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 이래? 바꾸면 쫓겨난다 오프리 오프리 아 쟤네가 먹었네 아 씨발놈들아 자라들이 먹었네 야 우레벨 달다 우리 친구를 만져 그니까 진짜 자라인간인데 자라인간 진짜 자라인간 그 자체야 너무 약하던데 이길 수 있겠어요? 상어 이런거 절대 못 이기지 뭔가 좀 나중에 손이 튀어나오면 존나 세질 거 아니야 20레벨? 팔이 생겨야 될 거 같아 오 자라인간 왔다 이족보행하는 자라인간이네 네 형이 오늘 며느리 시험 보러 가냐? 네 아침에 몇 시? 9시까지? 네 오늘 떨어지면 넌 진짜 사람새끼 아니야? 인정? 네 왜 떨어졌었지 그때? 안전벨트 미차병이었지 너 아뇨? 그러면 숄더 체크 안 했다고 숄더 체크? 숄더 체크가 뭐야 아니 형 어깨를 체크해 난 그런 거 안 했었는데 차선 변경 너무 빨리하다 너 인터넷에서 본 거 아니야? 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마포? 마포에서 봤어? 네 사람과 달라요 좀 깐깐하게 보는 처음에 그리고 그 저거 이성 하잖아 그 타이어 공기압 체크한다고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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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네 그건 했어? 그거 해야 된다고요? 이 새끼 봐라 이러니까 떨어지지 해야지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좌회전 깜빡이 켜 놓고 가야 돼 아니 그건 했어요 오 자 여기 있다 뚱이 뚱이 오른쪽에 뚱이 오른쪽에 뚱이 오른쪽에 뚱이 오케이 여기 우와 이걸 봤어 실상 5개 가기 전에 차선 변경했다고 어 뭐라 하더라구요 설마 그 검시관 그 검사관 오! 저 잡죠 아 지랄하지마 검사관 혹시 그 선글라스 썼어? 선글라스에 그 선캡? 그런 거 쓰고 아저씨였지? 아줌마 아줌마였어? 네 오 빡세네 원래 여자분들 잘 봐주시는데 좀 깐깐하더라구요 한 3초인가? 종립기가 늦게 박았는데 그것도 감정 처리돼있고 니 뭐 먹먹어? 여기 있다 저요? 안 먹었는데 벽이 붙어있잖아요 이쪽에 이거 뭐야 직진해봐요 이거 뭐냐고 비영신 유사 몽골인이죠 그냥 먹는게 좋아 거제 피드러스틱 아니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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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맞잖아 그건 이제 예전 발명이었대 아 그래? 네 아 시발 나 근데 바다에 청소부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거 처먹으면서 이렇게 써야되냐? 세상에 50레벨까지 이거 처먹어야 돼 아 지랄하지마 50레벨까지 아니 너무 약하잖아요 개쉽노다가잖아 아니 누가 가보지 걸 했어요 이 새끼 존나 약하네 아닌데 존나 약하네 여기 논아지다 맞네 umasarti odles에도 있다 parfragastic 하나 오잔나 suicide 멍물뿌 멍물뿌 멍물을 위에 대가리로 뿌리나요? macam 오잇 중독 아 근데 이렇게 ㅈㄴ 약한 애를 97원 모았네? 네 101원 모음 할 수 있어요 상어? 그 졸라 센 거 아니야 싫어 이거 계속 키울 거야 계속 한다고요? 너무 약하고 있다 11레벨 그래 점점 커지잖아 지금 덩치만 커지지 ㅈㄴ 약해요 진짜 불가사리도 별로 맛없어요 이제 다섯 개 먹어야 10레벨 오비니까 근데 쬐금한 물고기들을 발견해야지 오 저거 잡아보자 오른쪽 오른쪽 있어봐 저거 잡아야 저거 한 방 한 방 침물미시네 무슨 물고기야? 막창같이 생겼네 아 이거 가보지는 거 모르냐? 와 씨발 엘리게이터야 뭐야 모사에요 저게 모사에요 모사 저게 모사라니까요 모사가 뭔데 모사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네 저게 모사에요 공룡 박사지 네 자는 공룡이에요 물고기가 아니라 난 니가 공룡 보고 흥분할 때 존나 역겨 어? 아 진짜 시킨따가 다 써볼게요 전에 루지 타러 갔었는데 이 새끼 공룡 거기 세워진 모형 보고 음 뭐 좀 아는 것처럼 레벨 12 이 새끼 초등학교 때 그런 걸 좋아했었던 거 같아 공룡을 태훈아 어차피 데스매치라서 지금 범굴에 골라도 이 레벨 그대로 오징어는 저장된다 오 그렇다는데요 오 잡죠 이거 물고기 이길 거 같은데 네? 입마는 이길 거 같아요 어디? 여기 입마는 저 뒤에 점 어 입마? 오? 어? 데미지 굶는데 1밖에 안 나 쉬빨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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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40 달달하네 바로 죽여버리죠 센데이라 생각보다 어 강력한데? 미모는 조금 불쌍하지 않나 오 뭐야 그냥 먹어진다 커서 캥캥 와 삼켜버린다 다 먹어 다 먹어 커서 이야아아아아아악 이야아아아아악 이야아아아아악 존나 커졌다 13 13렙 또 있잖아 그 새끼 그거 40원짜리 저 새끼 얘가 어떻게 안 먹어지나 걔네 얘는 압축되네 안 먹어지네 아이씨 물었어 0점 훅밖에 안 들어요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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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제도전 존나 했다 아줌마 할머니 그냥 먹어도 돼요 뭐 뭐야 뭘 쳐먹는데 계속 어 뭐야 뭐야 계속 뭘 먹잖아 풀을 먹는데 그거 못 먹어요 몸에 안 좋아 오 고기다 말미잘이네 말미잘이 삼켜버리네 이제 다 삼켜 이제 커져가지고 다 삼킬 수 있어요 잔잔바리 물고기도 먹으러 갑시다 이제 연기를 안 돼 연기 바닥 좀 쓱 끓고 연기를 마신다고 해요? 연기를 어떻게 마셔 아 없는데 못 마시는데 미역 먹어볼까 못 먹어 일로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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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뻘 씻겨 시뻘 넘어 바로 삼켜버리네 덩치가 아파서 탭 눌러봐요 탭 탭 탭 불가스로 그냥 먹어줘요 탭 눌러봐요 저게 저거에요 형 크기고요 메뉴웨어가 금인태가 데미지 금인태가 볼아들일 수 있는 크기에요 30일짜리 물고기를 아 30일짜리 물고기를 오 오 뭐야 모사다 모사 와 ㅈㄴ 크다 ㅈㄴ 크다 ㅈㄴ 크다 아 ㅈㄴ 크다 진짜 오 씨발 무서워 기괴하다니까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어 말도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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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유황 유황 조심해야 돼 바로 가까이 가는 순간 익어버려 노사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흫 랄프 모사가 그렇게 좋아유? 모사 세재 랄프 고기다 너무 이렇게 안 먹어져요? 안 먹어져 아직까지는 얘는 공격력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 공격력이 있어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덩치 비례예요 아직 얘는 30일자가 아닌가 봐 20레벨까지만 키워보자 왼쪽으로 도망가요 모 선생 먹힙니다 얘도 교미가 되나 보네 되지 아까 가보지는 한 마리 봤는데 저거 뭐야 아까 봤던 그 사과새끼들 얘가 아무리 커도 저런 애들이랑 맞다이가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안되죠 식상이면 좀 꺼지긴 했어요 뒤지게 커졌어 저런거 먹어요 노란거 그렇죠 호로록 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맞다 오른쪽이 많아요 호로록 오른쪽 밑에 말이에요 걔 많아요 맞네요 호로록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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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도 못해? 반항도 못해? 그냥 삼켜지는 거예요 호로록 호로록 어떻게?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내면 Penn cham 2 outside gat 호로록 에이.. 괜히 기대했나보네 에이.. 괜히 기대했나봐 까이씨 이 좀 뭐 먹을게 없다 저러 갑시다 멀리멀리 이제 좀 큰거 먹어도 될거 같은데 왜이렇게 쫄보가 됐어요 근데 모사가 안 뚫려있어요 모사가 잠겨있더라구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오 저 뭐있어요? 가오리있어요 오른쪽에 가오리같은거 어디? 안꼽겠고 나네 에이 내가 상칠수 있는 애야 20초면 귀드에 털이 났나? 하하하하하하 뭔소린가 이거 하하하하 귀드에 털이 난다고? 귀드에는 저기가 없는데 털구멍이 없는데 모발 이식을 했나봐요 해면체라서 털이 자랄수 없는 구조인데 하하하하 땅이 좀 안좋아요 갑시다 멀리 거기잖아 여기 조금 더 큰거 잡아도 될거 같은데요 너무 쫄보처럼 해요 지금 덩치가 이만한데 지금 내가 여기 오고싶어놨냐고 개미가 자꾸있잖아 직진이에요 직진 여기 끝이잖아요 맵끝 쭉 가요 쭉 가 오케이 가성비 떨어지는 새끼네 7원짜리 갑오징어한테 바라는게 너무 많았다 밑에 저거는 꽉치면 안돼요 저거 박치기 물고기 한입 컷일 듯? 오와 모사 건드리면 안돼요 모사는 안돼요 한 150 찍고 와야돼요 여기가 집인가보네 유적지 말고 다른데 없나 쭉 가면 돼요 상호 재능은 어디길나나 1대1인 해보자 해보자 뒤를 먹어야지 바로 뒤지잖아요 셀레이트 아니 뒤에 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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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이분이고 이따가 두세시쯤에 여러분들 이제 그 속초투어방송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무시고요 방송 켜지면 이따 와주세요 여러분들 2박 3일 투어 방송 여행 방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타고 떠나고요 이따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바윙 배윙 바윙 바윙 배윙 바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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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증어